여기서 쉬는거야? 난 추워 바람도 부는데 도굴이 시끄럽대 그래도 저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어나봐 문 앞에 해먹 옮겨줄게 사람 없으니까 일어나봐 어서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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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저쪽으로 자 여기가 바람 조금 덜 불지 문 앞두고 문도 가깝고 여기서 있어 추우면 툭을 들어가 간식죠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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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쓰고 있어 엎드려 다른배 가면 안돼 이따가 올게